퀸텀 앱에서 개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뭐야 아 맞다 이제 스타트 1은 이거 안 되지 찍어놓고 제가 옥저버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을 못하겠네 스타트 2는 찍어놓고 자동으로 일꾼도 하게 되는데 그게 안 되지 맞다 적절한 지역에서 적절한 종족으로 시작을 했고요 너무 어색해 아 SV였는데 스타트 2는 SV가 아니고 SO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방풀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매너 게임 합시다 뭔가 떠들고 싶은데 옥저버가 아니라서 원래 스타트는 150원 아닌가 이거? 스타트는 150원 아닌가 이거? 스타트다 설명해드리고 싶은데 죄송해요 옥저버가 아니라서 오늘부터 최종특효죠 투표 받아야죠 지금 둘의 오버로드 낮추면서 만났죠 이제 서로 어딘지 알게 되겠죠 이제 이제 여기가 더 적용 더 육서 더 육서 더 육서 는쟁이님은 5시 네 적으로 지장해서 시작하겠습니다 는쟁이님은 오버로지 들어왔죠 서로 번짐 보고 있습니다 서로 가깝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오고 있죠 스포닝풀 공격하는 저글링 드론 공원을 막아내고요 저글링 컨트롤 한 발 뺍니다 다시 들어오네요 아 컨트롤 미스 더럽게 못해 나 더럽게 못해 본인 자기 편을 자기가 즐기고 있습니다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먼저 저글링으로 들어오면 이건 무조건 이기죠 굴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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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그동안 저블링에는 생산했기 때문에 성장은 조금 느려지겠죠 그동안 는쟁이님이 여기서 저글링을 견제를 하면서 점진을 충실히 키웠다면 한 타이밍 먼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제발 2번 더 1번 더 5번 더 본진으로 달리나요? 자신있게 들어왔는데 상큼 포로니도 있고 히드럭스카 나왔습니다 아 컨트롤이 저블링 맞추고 있어요 오버로드 막혔습니다 아 기다리실게 여기까지 크게 잃었죠 지금 반바닥 멀티는 저지를 했습니다만 큰 이들을 모조해주세요 이해가 많은데 눈쟁이 님은 힝젤 아리스크를 뽑았기 때문에 본진 이제 더 잘 볼 수가 없고요 이쪽은 눈쟁이 님은 정크래성 님의 본진을 허니 보면서 옆으로 파악하도록 할 수 있죠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미 오버로드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네 이미 다 보고 있었죠. 여기 다 갈 수 있습니다. 아이고. 현재 정클의 사모님은 랜덤으로 선택하셔서 저그가 걸린 거예요. 자. 자 교전 교전 교전. 잠시 한 마땀. 컨트롤 중요해요 컨트롤. 안에 컨트롤을 전혀 안 되고 있죠. 아까운 뮤타를 다 잃었습니다. 진짜 내가 하면서 너무 답답하다. 지금 가야 된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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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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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녹죠 녹죠 그냥 들어가나요? 그냥 들어가나요? 1,800,000으로 신호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800,000으로 신호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800,000으로 신호를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4,800,000으로 신호를 볼 수 없겠어요 이제 또 어떻게 보면ภ giant 아니다 아 뭐지 발견? 어어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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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막았습니다 일단은 막았는데 지금 어? 아 익숙하지가 않아 타투에는 여왕이 있잖아 ㅋㅋㅋㅋ ㅋㅋㅋ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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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소보글 하나씩 흘리죠 아 저 스컬즈는 왜? 스컬즈는 뭐죠? 그리 따라서 두드리맛고 있죠? 지금 저걸 위로 왜 때려 윙무스도 넓넓한데 스컬즈를 왜? 움직이나요? 칭찬이 안되지 계속 이런식으로 바꿔먹기 해봐야 좋지 않은데요 지금 한타 싸움은 다 이길 수 있는데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딱히 이길 만한 수가 보이지 않는데요 음... 두렵다 두렵다 아하 아하 안좋아요 안좋습니다 벌치까지 계속 공격을 당하고 있고요 지금 문제는 멀티가 아닙니다 아하 이렇게 털리나요 윤쟁이님은 한타 지고나서 계속해서 나올 쏙 쓰들이는데 지금 여기는 안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타 한타 바꿔먹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손해져 어 예뻐가졌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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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이제 안되니까 저글링으로 밀죠 여기를 뭐 보신건가? 왜이렇게 돈이 잘나오지지? 왜이렇게 안되면 되나? 어후 답답해 어우 답답해! 멀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드론 다 죽네 컨트롤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컨트롤을 못하는 게 아니고 컨트롤이 없어요 지금 컨트롤이 있었습니까? 지금 컨트롤을 응고사하고 가다 바치고 있습니다 컨트롤이 문재인님 좋았어요 절 때려주세요 제 유리점 때려보실래요? 도전 아니면 생산이라도 하던데 되게 유리했는데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에요 안 유리했어 멀티를 깬 순간 엄청 유리했어요 멀티를 깬 순간에는 살짝 유리했는데 그 다음에가 돼야지 그 다음에 안됐잖아요 지면 안되는 게임인데 지면 안되는 게임인데 지고 있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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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고 있어 도전 지고 있어 다행히 어 yak 가 글자 마지막 장알마스 저는 자신의 스타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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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못 하시네 하하하 상대를 안 보고 혼자만 나는 나만의 길 간다야 완전 어? 한 개 본 수는 왜 보는 거예요? 히드라 나왔는데 아니 원래 히드라는 저글링 뮤타를 이겨요 저글링 뮤탈을 이기려면 저글링 뮤탈을 끊임없이 뽑아야 되는데 본질은 놀고 있고 컨트롤 하면서 뽑아놓은 뮤탈 저글링은 다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스타를 하면 안 돼요 스타는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정말 아이고